노래가 나에게 흉내받은 헤이 텐션이 아니었어? 텐션이 아니었어? 야 이날씨의 썰맵 타면 진짜 얼어죽겠다 뭐야? 뭐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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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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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야 나 나 좀 해! 야 나 안 돼! 실수한 게 있어 중심이 앞에 있으면 안 돼 야 이거 재밌네 심장 발전과 점심 닭발기 고장했다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20팀한테 일을 해서 2천원을 수령하면 납복 순위를 저희가 제공해드려요 형 30 가자 30 30? 20! 깔끔하게 25 갑시다 깔끔하게 30으로 갈까요? 25 25 25 25 25 해드리죠 첫 판이니까 저희 25점 가져갔습니다 25점 가져가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정확히 잽니다 시간 네 지봉 화이팅 자 갑니다 3분 15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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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느려 2번 2번 아 느려 느려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다리가 떨리지 살짝 거기가 아 내가 뭐 하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다 아 아 아 하 atter 으 으 으 으 와 아 너무 힘들어 안녕 안녕 먼저 갈게 공급 당하는 데 공급 당하는 데 옆에 옆에 저기 저기 영택이 빨랐어 영택이 빨랐어 영택이 빨랐어 눈이 겁나 시려워 눈이 겁나 시려워 눈이 겁나 시려워 빨라 빨라 그냥 누워서 오는데 포스트하는데 어디 갔어? 기장 누워서 오는데 포스트하는데 되게 돼? 대신 많이 왔어 지금 별로 안 남았는데 안 남았는데 달려 이번엔 많이 타는 중인데? 이번엔 많이 타는 중인데? 너무 많이 타봤어 오케이! 자! 계산한 게 살짝 뭐 좀 느리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계산을 다했습니다 타임은? 타임은? 한 분! 오! 한 분! 초반? 30초가 나왔어요 20초 초가 됐네요 오케이! 나도 혹시 줄까요? 그냥 닭갈비도 아닌데? 열심히 하신 모습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밥 먹으러 가시죠 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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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잘 짜게 아 냄새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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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미쳤다 와 냄새 미쳤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게 다야? 1인 1맛 국수야? 이렇게 보니까 이기게 잘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대화주기가 달라요 먼저 구우시죠 와 우린 불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와 진짜 맛있다 저 혹시 소금 있나요? 소금에 밥 비벼 먹으면 짭짤하니 맛있는데 소금에 소금에 맛국수 한입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저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맛국수 한 접시를 드릴 테니까 한 접시를 알아서 잘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한 사람만 독식해도 좋고요 우리 먹기 저희 게임을 하는 거죠 순서 정하기 순서 정하기 오케이 오케이 1등 하면 된 거 아니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등 일단 감이 좋아요 와 형 야 그냥 의리가 있으니까 무게만 느껴보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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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저쪽팀 보다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알죠 알죠 그냥 무게만 들어 먹으면 어느 정도의 한입은 넣어볼게요 지범이가 이래봬도 착해 제가 애는 돼있어 마른데 마른데 꽤 마른데 빌런 한 명 있어야지 빌런 한 명 있어야지 의리 있어요 지금 의리로 간 거야 3등 누구야?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아 야 이 정도면 나 혼자 한입에 다 못 먹어 그래도 승민이 오이 못 먹을까 내가 오이를 먹어줄게 미리 아 좋아 형 좋아 나 딱 이 정도만 먹을게 형 와 진짜 인간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 형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운 표정이야 지금 다 먹었대, 다 먹었대 고깃밥 하나 괜찮아요, 이제 고깃밥 하나 괜찮아요, 이제 나는 이장놈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아 와, 소파야, 소파 르리 있다 미안하다, 나는 구칠 친구가 없어서 못 배웠다 나 우리 팀에 구칠 친구가 없어서 못 배웠어 지범이 형, 양념이 구워졌어, 양념 저 형 눈빛 봐봐 5포인트에 닭갈비 하나 어때요? 개인적으로 2포인트씩 까죠 처음으로 도전할수록 커요 아, 좀 덩치가 크긴 하네, 제가 그거죠, 자신의 배인가? 의리인가? 야, 사람이 밥 하나로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구나 자, 이거 하나 15포인트 5포인트 자, 이거 하나 15포인트 아, 어지럽다 형기증인가? 야, 흔들리지 마 지범아, 흔들리지 마 아까 2포인트, 2포인트 한가 때 잡았어야 됐어 오,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봐주실래요?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이게 얼마죠, 선생님? 시즈 찍으면 10포인트 아, 10포인트면 안 돼, 10포인트 말 10포인트 못 먹는데 아, 그럼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봐봐, 빨랑 제가 먹어요? 어, 먹어봐, 먹어봐, 빨랑 대리 만족이라도 하게 빨리 먹어, 더 맛있게 먹으라고 이번 주범이 너무 나갔는데 결제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와, 치즈, 아, 상당한데? 자, 여러분 보세요 50포인트 중에 25포인트를 썼잖아요 25포인트가 남았어요 그럼 이제 전 재산이에요, 저희한테는 값어치 있는 정도의 그러면 어쨌든 다 전액을 주는 거니까 전액을 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드릴게요 근데 한 명 빼고 근데 한 명 빼고 합석하죠 괜찮다 야, 너 같은 팀인 줄 알았어 잔인하다 비밀, 비밀투표로 동의해? 아니요, 개표도 이쪽에 해주세요, 그러면 와서 귓속말로 투표 한 번 시켜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서로 서로 빼고 싶은 멤버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치, 이 만찬에 참여시키지 안 오고 싶은 멤버 하하하하 태열이 형은 지금 결과를 알고 있는 거잖아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날 거 같아 진짜 살려주세요 자, 일단 1등 자, 일단 1등 자, 일단 1등 하하하하 공동 1등이 나왔습니다 공동 1등이 나왔습니다 안 뽑힌 안 뽑힌 사람 있어요? 승민 승민 와 와서 바로 주세요, 바로 주세요 공동 1등 한 명 더 있어요? 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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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 자, 드세요, 드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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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동 2등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 꼴찌가 한 명이네 꼴찌 한 명입니다 자, 공동 2등 자, 자 영택 우와 야, 빨리 와 하하하하 영택 우와 야, 빨리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제발 하하하하 아, 빨리 발표해 주세요 재밌어, 이제 꼴찌가 나온 겁니다 꼴찌가 꼴찌, 꼴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뷔고기 닭갈비를 못 먹는 꼴찌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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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휴입니다 장준휴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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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갈아 거기 있어, 쪼갈아 거기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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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갈아 거기 있어 어,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핳하 그래, 아까 을이 먹고 하시겠다, 알아봤어 하핳하 마쿠스쿠 좀 내꺼주지 진짜 하하 진짜, 쨔하게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인도하는구나 잘 먹겠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압자재깁니다 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와 맛있다 장준이 형 뭐야 안 보이는 척 하는 거 같은데 입꼬리가 살랑살랑 하는 거 같은데요 아 진짜 웃기다 시즈가 지금 중복인데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드시죠 드시죠 나 어디 가서 인기투표 꼴찌 한 적 처음이야 형 아까 형이 막국수 혼자 먹은 게 너무 셌나 봐요 와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이제 또 방을 또 정했는데 정하지 않았을 거야 네 순서를 정했죠 여행? 리얼리티? 이런 거는 숙소가 꽃이잖아 그쵸 방을 고를 건데 1등의 동현이잖아요 네 혹시 동현이 원하는 방이 있어? 침대 하나만 딱 있는 나는 일단 호텔로 생각을 하고 스위트룸 정도의 약간 이런 고급 짐 느낌 아 저는 풀빌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이 10개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치 진짜 한 방에 6명 들어가면 대참사단 아 진짜 그거 최악이야 진짜 제일 좋은 방은 사람 많겠지 하고 안 들어간다 맞아 오히려 근데 또 이만에라도 제일 좋은 방은 들어간다고 해 아 동현아 그 좋은 방 고르지 마 내가 좋은 방 난 무조건 큰 방 쓸 거야 아 방을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아 제발 아 독방 쓰고 싶다 근데 동현이 형이랑 같은 방 쓰면 되게 좋은데 단점이 구를 일찍 꺼요 소등을 일찍 해요 어 뭐야 아 여기가 와 잠깐만 이거 B냐 C냐 아니 뭔가 B에 많이 들어가 B에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C로 하겠습니다 C 2등 2등 빨리 빨리 골라 알겠지 민아 난 큰.. 난 큰 데다 2등 2등 아 긴장 이게 제일 긴장된다 진짜 야 D동 C동이 어디야? 어우 분위기가 어디 가야 되지? 아멘 어디가 해야 돼요 내가 중jos 이어나 형 이리로 와 아! 아 진짜! 아 진짜 최범인! 아 이 형 왜 있어! 떨립니다 일단 1, 2, 3등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각자방을 고른다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 나머지 다섯 명 여섯 명에서 다섯 명들이 같이 쓰냐 안 쓰냐 이거에서 갈리는 것 같은데 이 비결은 진짜 꼰릅인 것 같아요 thu 1, 2, 3, 4, 3, 5, 5, 6, 5, 5 사실은 미세를 어디서 찾는 사람이 다 왔어요 Democrats 쑤시키쑤 다섯 명. 하나 셋 둘 셋 셋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록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왔어 왔어. 이게 위에 방이 아니라 침대 있어. 그럼 왜 방이? 두 개야. 두 개? 잘못 고른 것 같아. 어딘가요? 어디로 가면 되죠? 으아아악! 어디죠? 어딘가요? 어딘가요? 여긴 하나도 없어 신발이 생긴 거겠지?